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침입자인데 어떤 내용인가요? 네, 김무열 씨와 송지호 씨가 주인공입니다. 김무열 씨가 오빠로 나오고요. 송지호 씨가 동생으로 나오는데 김무열 씨가 오래전에, 어렸을 때 놀이공원에서 동생을 잃어버립니다. 그런데 25년 만에 그 동생을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. 그리고 친자 확인도 해봤더니 그 동생이 정말 맞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다 같이 살기 시작하는 거죠. 그런데 동생이 뭔가 이상합니다. 진짜 동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이질감도 있고 그리고 동생이 들어온 다음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. 동생과도 같이 살지만 어머니 아버지도 있고 김무열 씨의 딸도 있는데 딸이랑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성격이 좀 이상하게 변하고 또 수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심지어는 살인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.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낌새를 채고 진실을 추적해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반전이 숨어있는 거죠. 줄거리 반대로면 참 재미있을 것 같은데.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점도 있고 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. 일단 스릴러 장르답게 긴장감이 상당히 좋습니다.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. 좀 섬뜩함 같은 것들이 관객들을 아주 잘 조여가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전에는 굉장히 좋은 분이었는데 갑자기 아들한테 폭언을 한다던가 뭔가 멍한 듯이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기도 하고 딸은 가끔씩 말썽도 부리고 좀 미운 아이였는데 너무 착한 아이로 변해서 좀 신기하다던가 주변에서 뭔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데 그게 가족들의 어떤 성격 변화를 통해서 섬뜩함을 줘요. 이런 것들이 보면서 좀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그 흐름이 좀 이어집니다. 그런 재미도 있고요. 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으니까 과연 진실이 뭘까 계속 궁금하게 되잖아요. 덕분에 2시간이 좀 금방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추적극의 재미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. 과연 결말을 어떻게 풀어냈을까요? 이거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스포일러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도 그렇고 다른 전문가나 관람객 형들을 봐도 이 후반부의 스토리가 좀 힘이 빠지거나 어색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.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. 요약하자면 긴장감 있게 몰아가서 2시간이 재미있긴 했는데 영화관을 나오면서는 그 결말 때문에 조금 힘이 빠진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돈이 아깝냐 안 아깝냐 그걸로만 한다면 돈이 아까운 정도는 아닙니다. 그런데 기대한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걸로만 한다면